어우 머리가 자 운동 차근차근 하십시오 오늘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? 근데 여기 거리가 되게 예쁘긴 하다 이게 아침이잖아 지금 좋네 사람은 없고 그냥 걸어가는 거지 마 인생 뭐 있나 앞으로 걸어가는 거지 인생 직진이다 인생 직진이 아니다 굿굿 유씨 유씨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오묘한 맛은 다 건강식인가? 아무것도 머리가 중앙에 찍어야지 좋았다 이런 걸로 이제 틱톡 찍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 GCF 못 쓰잖아 everybody in this club is so faded i'm jumping over, getting lost on you if you forever started up Over $25 넥 그럼요 고경으로 가야지 예 회식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. 뮤비 너무 기대된다 진짜.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이 세븐 부르는 3D 불렀다 내가. 춤을 이렇게까지 또 춰? 역시 BTS 아직 안 좋았다. 편역 1티어다. 이런 얘기 듣고 싶고. 1, 2, 3. GO! Jump! Go! Thank you! Bye bye! Yo! ,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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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앨범에서 저도 그리고 아미들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죠 헤이츠! 무대를 오늘 처음 또 보여드렸습니다 괜찮았나요? 여러분들이 좋아해주면은 그것만큼 행복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뿐만 아니라 또 공개된게 있죠 GCF입니다 재밌었나요? 이게 GCF가 마지막이 3년전이더만 그죠? 헬시키 편이었던거 그랬을거에요 그래서 이번 스냅유 맞죠? 스냅유라 불러요? 스냅유 뮤비 찍으러 갈 때 틈틈이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틈틈이 일정사이사이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직접 다 편집하지는 못했어요 그 대신 이제 디렉 주고 받으면서 제 조미료들이 좀 들어갔으니까 알아주시면 감사할거 같고 그리고 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아마 올라갈거에요 주시고요 그래서 두고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뭐야 좀 라이브를 자주 했었잖아요 소통을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걸 좋아하는데 소통하면서 약간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을거 아니에요 궁금한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몇개 여러분들한테 드렸었잖아요 네 답변이 26만개가 왔어요 그렇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오늘 예 너무 노래만 하면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알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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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거 하지마 준비한거 바로 뭐 다음복 하던가 작은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네 일명 정국이 묻고 아미가 답하다 네 그래서 이제 첫번째 질문부터 볼건데 재밌을 것 같아요 첫번째 질문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도 뜨나 뒤에? 뒤에는 안뜨지 어 뜨네 자 나와 함께 식사를 한다면 같이 먹고 싶은 음식은 무엇인가요? 정국에서 삼겹살 내가 삼겹살 좋아하는건 여러분들도 아시니까 어 좋지 한번 답변 봐볼까요 여기도 뜨나? 어 뜨네 자 삼겹살 소고기 괴산아미가 한다 괴산 내가 할 수 있어 나도 내가 할게 정국이 해주는 데이기름 막국수 이거 제가 직접 해주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스테이크를 비빔면 스테이크를 비빔면 아 저거 추억인데 깻잎 자마치로 왜 아 아 그렇구나 안 떼주면 어쩔건데 또 있나요 또? 또 있나? 아니 내가 갖다 해줄게 보내주신 답변이 답변 중에서 한번 세 개만 뽑아볼까요? 그치 맞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면 안 들려 미안 미안 내가 귀가 안좋아요 어? 아 잠시만 잠시만 자 6회? 아니 그럼 다 같이 한 번 한 번만에 얘기해 아 깻잎 아 이제 들리네 아니 이게 다 같이 얘기하면은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아침 깻잎 아침에 이렇게 서로 깻잎 떼주면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해 그 다음 그 다음 점심을 막국수 또 내가 맛있게 말아줘 저녁에 삼겹살 그치 그렇다 자 정국새끼 어? 어감이 별로 좋지가 않네 정국새끼 새? 어? 다시 하라고? 자 다시 아니 진짜 안 들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다섯이? 아니 진짜 안 들린다니까 아니 한 명만 얘기해봐 한 명 자 내가 바본가봐 나 시 아 몰라 야식 아 힘들었다 야식 야식에는 저기 뭐야 치킨 먹자 치킨 오케이 어우 나 이거 야식 때문에 시간을 너무 끌었다 그러니 자 바로 다음 질문 주세요 아 야식 나와 딱 하루 동안만 놀 수 있다면 뭐라고 싶나요? 자 바로 볼까요? 놀이공원에서 모든 놀이기구 타기 노래방 점수 대결 모든 놀이기구 타면은 탈 수 있을까? 네 재밌는 것만 타자 노래방에서 점수 대결 음 어? 덤비라고? 너 3분 37초니? 네 이우 네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